오랜만이다. 왜? 이거 뺄게? 어 그러니까 다치기 전에 강대 놓지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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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! 좀 늘었다. 이 정도야 기본이지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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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. 야 나머지 니들 다 가져도 돼. 네. 제가 처리하겠습니다. 어이. 그 점 빨리 놓지. 우리 윗선이 가만히 안 둘 거 같은데. 빨리 놔줘라. 윗선? 윗선 누구? 내가 직접 여쭤봐줄까? 진영상. 아 야. 야 그거 내 폰? 야. 찾았어? 아니요. 근데 이 전화기가 제 손에 들어왔네요. 국수란 전 원장님. 잘 들어. 이 전화고 저 전화고 내가 다 위치 언어 내가 통화 내역까지 다 파악할 거야. 그럼 뭐라도 나오겠지? 또 보자고. 국정원분들을 특별히 예우해드린 겁니다. 어떻게 해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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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계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